자 이 부분은 진입도로 상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너 샷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옥상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옥상부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좀 높죠 이렇게 왜 높느냐 면은 옥상의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엘리베이 또 오버헤드에 올라가죠 오버헤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높구요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설계한 건축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준공한 라라브레드 상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인데요 지하 1층 지상 6층대는 상업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라라브레드 상암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라라브레드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라라브레드 공능점을 준공을 했구요 2020년도에는 라라브레드 길동점이 준공을 했습니다 공능점은 4층짜리 베이커리 전문 그러한 건축물이 되겠구요 길동점은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는 라라브레드 베이커리를 쓰고 있고 3층부터 5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주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가주택이 되는데요 2019년에는 공능점 2020년에는 길동점이 준공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에는 라라브레드 망원점을 준공했는데요 지하 없는 지상 5층의 근생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에 준공한 라라브레드 상암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이 프로젝트도 지하 1층 지상 6층대는 그래도 그동안 작업했었던 프로젝트에서 규모가 제일 큰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축주와 4번째 프로젝트를 마감을 했는데요 2019년도부터 매년마다 라라브레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통점이 외관재료가 다 벽돌이라는 점이 공통점이 되겠구요 건축물을 보게 되면 어떤 건축물은 라라브레드가 전용으로 다 쓰고 있는 건축물이 있고 어떤 부분은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건축물 또 2021년도에 준공한 망원 프로젝트는 준공하자마자 매각을 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2022년 12월에 준공한 라라브레드 상암동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설명을 하고 준공사진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위치를 보게 되면은 경희중앙선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도보로 1분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는 대략 한 5분 정도의 거리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주로 상암동 하게 되면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방송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 관련된 사무소라든가 기업체가 이 건축물의 일부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위치는 전철역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축물이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건물 두 필지를 합해서 신축한 건물이 되겠는데요 두 건축물 다 상당히 좀 오래된 건축물이었고 이 두 개 필지의 건물을 합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신축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3층짜리, 뒤에도 3층짜리 주로 이제 음식점과 주택이 혼합된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도로변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을 보시면은 바로 인접대지의 주차장 모습이 보입니다 주차장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물이 드러나 보이는 면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지는 두 개의 도로를 만나는 땅인데요 뭐 그것보다도 도로 진입부 부분에서 이 부분이 건축물이 다 보이는 그래도 인지성이 괜찮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여기 가서 제가 같이 컨설팅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웃집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드러내는 데는 아주 좋은 위치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두 개의 도로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조건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막다른 도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축물과 뒤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막다른 도로를 통해서 뒤에 건축물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막다른 도로 규정은 도로의 너비 규정이 또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건축법을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35미터 미만이었기 때문에요 이 막다른 도로의 폭은 3미터를 확보하면 되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계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계요는 상암동 라라브레드 빌딩이 되겠고요 위치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2-89, 2-90 두 개 필지를 합해서 지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01평, 건축 연면적은 300평 정도의 건축물이 되겠고요 지하 1층, 지상 6층 그리고 주차대 수는 총 7대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이관영주 오픈스케일 건축가사무소에 설계를 했고요 허가는 2021년 9월 30일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공 완료된 시점이 2022년 12월 20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가가 완료된 시점부터 중공까지 시점을 보시면 1년 3개월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허가를 받고 여기서는 또 굴토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하층을 계획을 하게 되면 주변에 노후 건축물이 있게 되면 굴토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굴토심의와 또 안전관리계획서 2개월 정도의 인허가 기간이 별도로 추가됐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공사는 1년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1층, 지상 6층이니까 총 7개층이잖아요 7개층이면 예전 같으면 대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파업이라든가 레미콘 파업, 화물연대 파업 이런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공사기간이 무려 13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공사기간을 예측할 때에 총건물의 층수에다가 대략 5개월 정도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있어서의 일정을 짜실 때 설계기간 4개월 정도 보시고 공사기간 대략 12개월 보신다면 1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총시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좀 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시면 2개의 필지가 보이죠 2-89번지와 2-90번지가 되겠습니다 2-89번지가 2-90번지 보다는 더 작은 그런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1개 필지 2개 필지를 합해서 합필을 해가지고 신축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두 개의 도로를 만나는데요 첫 번째 도로와 두 번째 도로인데 두 번째 도로는 이제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가 이렇게 인접해 있고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미만이었기 때문에 3m를 확보하는 그러한 대지와 도로 규정을 만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권 같은 경우도 이쪽이 북쪽이죠 북쪽이다 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북쪽에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이 바로 인접대지가 아니라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조권 부분에서도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가 검폐율 부분에서 다 찾을 수 있었고요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검폐율이 5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250%고요 이럴 경우에는 도로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이제 250%까지 다 찾게 되면은 6층까지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지하층을 계획을 했다면은 스프링쿨러를 또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기간도 길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조권을 받게 되는데 대략 4층부터 6층까지 1조권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권 제한과 층고 계획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3.4m 그리고 2층, 3층, 4층은 3.3m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조권에 조금 유리한 북측의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3m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게 계획을 해서 1층은 3.4m 그리고 나머지는 3.3m로 조금 높게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4.2m로 계획을 해서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작업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층고 고려를 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5층 같은 경우는 3.2m, 6층은 3.3m로 되겠습니다 북측이 도로인데도 이렇게 1조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 층고를 좀 높이고 나머지 1조권을 받는 부분은 층고를 그냥 일반 층고로 3.2m, 3.4m 그리고 옥탑층까지 계획한 그런 층고 계획으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층별 면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연면적은 300평 정도가 되겠는데요 1층은 36평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다 합한 층별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필로티 부분이 일부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우리가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지을 수 있는 게 50평이죠 50평이다 보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주차 때문에 좀 줄어들고 2층은 47평 그리고 3층은 48평 그러니까 2층, 3층은 거의 건폐율을 다 맥시멈으로 찾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층부터는 1조건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4층 42평 그리고 5층은 36평 6층은 31평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59평 정도로 사용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저수조 즉 물탱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축물 계획을 할 때에 지하 면적을 어느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대략 한 대지 면적에서 6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면적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층에 정화조 넣어야죠 그리고 또 썬큰이라든가 저수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대략 한 60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층별 면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차계획과 1층 평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계획은 7대를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먼저 도로를 이용해서 연접주차로 한 대, 두 대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자 막다른 도로를 통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주차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대, 여섯 대 그리고 이쪽으로 일곱 대 총 일곱 대를 계획을 했고요 연접주차는 두 대 나머지는 대지 후면에다가 다섯 대를 주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층이 이 상가가 도로에 많이 면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 상가를 최대한 도로 쪽으로 많이 면해서 이렇게 건축 계획을 했다 이 부분이 1층의 전용 면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층 공연부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바로 돌아와서 이 엘리베이터와 이 계단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의 배치도의 주안점은 주차계획과 1층의 상가 부분을 얼만큼 도로로 접하게 하느냐 그리고 이 메인 코어 계단과 엘리베이터 위치가 아무래도 건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고요 또 주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곱 대를 어떻게 대지 내에다가 잘 할지 이게 가장 주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썬큰 부분이 있는데요 지하 1층의 환기라든가 또 채광 때문에 이쪽 뒷부분에 썬큰 부분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조금 지하지만 또 폴딩도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좀 채광이라든가 환기가 좋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 1층 평면도인데요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수죠 말 그대로 건물이 6층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면 저수조와 소압범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수조가 되겠습니다 저수조가 되겠고요 이쪽이 소압범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설비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지하 1층에 유튜브 스튜디오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이 유튜브 스튜디오 지하 1층에 어떤 스튜디오 공간이 되겠고요 뒤쪽으로 바로 썬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폴딩도어로 설치를 해서 좀 썬큰 부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채광이라든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메인 코어로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상 2층 3층 평면도 같은 경우는 건폐율 50%를 다 찾아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47평 48평 이렇게 건축계획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계획은 상당히 좀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구성되어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요 층고는 뭐 한 3.4m로 계획을 했고요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듯하게 이렇게 건축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남자 여자 화장실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도로변에서 많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2층에서 이 부분을 좀 유리로 처리를 해서요 좀 도로와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아무래도 이 부분도 유리로 그렇게 건축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층 같은 경우는 일조건을 좀 받기 시작하는데요 4층 부분은 면적이 4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조건을 받게 돼서 이 부분이 좀 작은 베란다가 나오게 됩니다 작은 베란다가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공간계획은 2층, 3층처럼 코아라든가 화장실 구성은 동일하고 이 전용 면적의 길이가 조금 더 짧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은 43평입니다 자 5층부터는 경사 지붕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경사 지붕입니다 경사 지붕으로 일조건 제한에 맞춰서 경사 기울기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쪽 도로와 측면에 베란다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베란다를 구성을 해서 5층에서 바로 나와서 베란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베란다를 좀 만들었다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과 면적과 이런 부분까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베란다를 처리를 하고 또 건물의 깊이감이라든가 볼륨감을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베란다를 좀 구성을 하고 아무래도 6층의 면적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층에서 면적을 일부 좀 줄이고 6층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 부분 코어 같은 경우는 나머지 층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층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31평으로 줄어드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래층에 경사 지붕이 보이고요 6층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바로 경사 지붕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작은 베란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전용 공간은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면적은 31평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을 더 많이 찾기 위해서 이런 경사 지붕 하부 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사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컨셉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춤추는 나라 이렇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춤추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상암동이 이렇게 방송국도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해서 좀 가볍게 춤추는 나라처럼 좀 즐거운 그러한 건축물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생각을 할 때에 디자인 모티브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제가 그 당시 때는 이제 춤추는 컨셉으로 좀 생각을 해서 좀 건물의 아치라든가 뭐 이런 곡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도입을 하면서 조금 좀 발랄하고 춤추는 그러한 디자인 컨셉으로 조금 고민을 해서 건축물로 구현한 그러한 컨셉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현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디자인 CG 투시도가 되겠는데요 이 건축물은 이제 착공 당시 때 CG로 투시도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도면을 그대로 CG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동안 작업했었던 이제 아치에 대한 언어들이 나오는데요 1층 부분에 아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층부에도 아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로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2층 이런 픽스창이라든가 상부의 아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고민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을 과감하게 곡선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곡선의 벽을 만들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벽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벽으로 만들어서 벽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5층의 베란다가 나와 있고요 6층도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어서 건축물의 입체감이 조금 더 굉장히 볼륨감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디자인이 좀 특이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곡선과 아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공사하기도 좀 까다롭습니다마는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건축물은 또 상업건축이고 이 건축물을 또 임대하거나 또 매매할 때에 건축물이 좀 상업건축처럼 좀 도드라지게 보이게끔 이런 곡선과 아치를 과감하게 좀 사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공사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면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정면도 모습을 보게 되면은 상부에 이렇게 곡선이 과감하게 처리됐다 그리고 1층의 진입부 부분에도 이런 아치를 도입을 해서요 좀 곡선의 아치가 건축물을 주 이렇게 디자인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도로 1번 도로가 있고 2번 도로가 있는데요 이쪽이 바로 막다른 도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마감 재료는 이제 벽돌로 마감을 했고요 라라브레드 공릉점하고 동일한 벽돌 패턴으로 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라라브레드의 디자인 브랜드로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벽돌과 아치 이게 좀 라라의 언어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코너로 본 부분이 되겠는데요 조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상층부 곡선 1층부 곡선 이렇게 또 우측의 가벽과 곡선의 모습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좀 상업건축이기 때문에 유리 부분을 좀 많이 처리를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코너의 유리라든가 정면에 유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5층 베란다가 있고요 6층은 좀 건물에 유리창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계단실이 되겠습니다 계단실 계단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또 계단실의 그 환기를 위한 창문이 있기 때문에 또 필수적으로 채광이 들어야 되니까 계단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극명하게 계단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이 계단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와 계단실 사이에 이 측면의 창문을 구성을 해서 환기와 채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려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아치가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물의 높이는 옥탑층과 맞췄기 때문에 옥탑층 같은 경우는 7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건물이 6층인데 그 위에 옥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시면은 건물이 7층 높이로 보이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건물을 크게 보이는 디자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시는데 옥탑층 레벨과 맞추면 건물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체감 있게 보이면서 건물이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옥탑층까지 가벽을 만들었다 이게 좀 하나의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일조건에 받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5층 6층 모습이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죠 경사지붕 모습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일조건 제한을 받아서 경사지붕이 만들어져 있고 경사지붕 하부를 내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요 이 경사지붕의 각도가 상당히 좀 급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공간 활용이 잘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막다른 도로가 보이고요 주차가 1번 2번 차로를 이용해 가지고 연접주차로 되어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측면도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주차장 모습이 되겠고 경사지붕 이 부분이 옥탑인데요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탑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서 바로 옥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옥상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사선 모습도 보이고 또 이런 곡선 모습도 보이고 좀 상업시설에서 이런 언어들을 좀 사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뒷부분이죠 뒷부분은 이제 주차장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1번 주차 2번 주차 뒤쪽으로 들어와서 주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필러티 하부에 3번 4번 그리고 아래쪽에 5번 6번 이쪽에 7번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지하층 썬큰 모습입니다 썬큰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하부로 이 빛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진입도로상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너샷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인접대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분은 건축물을 이제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로로 들어왔을 때 건축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원래 토지 조건은 이렇게 대지가 두 필지였죠 한 필지 두 필지 막다른 도로가 만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주차장이었기 때문에요 이 건축물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땅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입부 도로에서 봤을 때 건축물의 이런 코너부를 좀 강조한 그러한 디자인 언어를 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너가 이 도로변 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서도 좀 상부에 아치를 도입을 해서 디자인의 조금 특별함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오른쪽에서 본 모습이 되겠고요 주차장이 보시고 이 부분은 이제 1층과 2층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음식점이나 또 커피숍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선의 언어를 좀 썼죠 사선의 언어를 써서 좀 상업적인 분위기를 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상부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가벽으로 만들어진 이게 이제 가벽입니다 가벽으로 만들어진 이런 곡선의 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조금 특색 있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도로변에서 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1층 부분과 2층 부분의 이 코너에 이런 열려있는 유리창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주차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벽돌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뒤쪽에 주차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뒤쪽 주차장이 필로티 하부에 이렇게 두 대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뒤쪽 건물을 보시면은 이제 건물 상부에도 아치의 컨셉을 도입을 해서 아무래도 건물 뒤편에 또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골목길에서 이 아치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일체감 있게 곡선을 사용한 내용이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지하 1층 선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선큰에서 상부를 바라본 모습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다리가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비상탈출구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의 선큰 부분은 지상에 뚫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빛이라든가 환기라든가 또 이런 내용이 또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1층 현관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라라브레드 길동점과 또 이렇게 라라브레드 공능점에서 이렇게 곡선 아치의 이 현관부 모습을 우리가 재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1층 부분에 아치 현관을 도입을 해서 이 메탈 부분이 이렇게 프레임으로 곡선을 좀 잡고 안쪽에는 유리가 이렇게 도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벽돌과 이런 메탈 그리고 아치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 라라브레드의 어떤 디자인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곡선 부분이 상당히 좀 부드럽고 또 진입을 한 데 있어서의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라브레드의 이런 현관부 모습을 굉장히 조금 곡선 부분을 사용을 했고 아치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옥상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옥상부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좀 높죠 이렇게 왜 높냐면은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오버헤드가 올라가죠 오버헤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높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곡선 부분을 처리를 해서 이 외부에서 봤을 때와 또 내부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좀 따뜻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곡선 부분의 그 가벽에 만들어진 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곡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조금 아치의 월이 있어서 이 옥상층에서 외부를 바라봤을 때 조금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외벽 가벽의 곡선부 모습이 되겠는데 이렇게 곡선을 과감하게 사용을 했고요 이게 이제 벽돌 마감이면은 이 곡선부 모습은 메탈이라든가 석재마감으로 해서 좀 오염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처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옥상부에서 이 곡선 아치의 일부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 나왔을 때 아치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저 멀리 자연의 이런 녹지라든가 또 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연경관이 있어서 이쪽 부분을 조금 낮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6층 베란다에서 본 이 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이제 가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분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또 이렇게 창문처럼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5층 베란다 모습이 되겠습니다 5층 베란다가 만들어져 있어서요 상부에 이런 구조물이 나와 있고 이게 가벽이죠 이 부분이 이제 가벽인데 그리고 이제 옥상 부분에 이런 곡선의 아치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층 같은 경우는 이런 베란다 공간이 만들어져서 좀 공간의 입체감이나 볼륨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6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옥상으로 올라간 모습이 되겠고요 옥상층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스탑을 시켜가지고 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활용을 조금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 부분에 이런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1층 상가를 조금 많이 뽑다 보니까 이렇게 동선이 약간 틀어져서 메인 코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 주 현관의 이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입구 부분은 조금 더 넓게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라브레드 상암 프로젝트를 소개했는데요 2022년 12월 20날 중공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을 하면서 그동안 작업했었던 라라브레드의 공능점이나 또 길동점 또 망원점 이런 부분까지 총합적으로 조금 다 고려를 해서 좀 믹스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된 그런 디자인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치 부분은 이제 공능점이나 길동점 그리고 중간부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하학적인 이런 요소들은 라라브레드 망원점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언어를 좀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라라브레드와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독특함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상당히 좀 신경을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라라브레드와 세 번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암동 프로젝트가 네 번째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동안 작업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특이하게 만들려고 이런 과감한 언어를 조금 생각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만 중공을 해가지고 사무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라브레드 상암점이 최근에 중공한 프로젝트가 되겠고 2023년도는 중공할 프로젝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라브레드 프로젝트는 2024년도에 중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라라브레드 상암점을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